유명한 치과의사이자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인 이수진 원장. 유튜브는 물론이고 방송 출연도 하면서 높은 인지도를 얻었는데요. 지난해 10월 그녀가 운영하는 치과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의 주소는 서울구치소.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 죽이겠다. 부모도 친척도 다 죽이겠다. 어디 한번 막아봐라. 편지의 내용은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이 편지 과연 누구에게서 온 걸까요? 치과의사 이수진 원장. 극강동안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 편지 누가 보낸 겁니까? 이게 이수진 원장을 스토킹하던 한 남성이 보낸 겁니다. 일단 이수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문대 출신 치과의사고요. 현재도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유명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수진 원장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앞서도 이수진 원장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감 중이었는데 지난해 10월 중순쯤에 구치소에서 치과로 A4용지 두 쪽 분량의 잡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편지, 봉투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 섬뜩했습니다. 저는 그걸 봤는데 정말 제 일이 아닌데도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5월이면 나간다. 5월에 나온답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금방 봤지만 편지를 손편지로 지금 삐뚤삐뚤하게 적어서 지금 왔던데 5월이면 나간다라고 편지를 쓰면서 다 죽일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풍경적이에요. 지금 부모, 친척, 노인, 어린아이, 갓난아이, 원장, 병원 직원들까지 닿는 이든 안 나든 모든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협박 편지를 지금 보냈던 것입니다. 방금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지금 일단 이걸 좀 보고요. 5월이면 스토커가 풀려난다. 야 승현님 네네 아 진짜 공포스러우실 것 같은데 자 누구를 다 죽이겠다는 겁니까? 사실 저 있는 내용들 보면 주위에 있는 식구들 무차별적으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단순히 이게 그 안에 있는 그 출소자가 5월이면 나올 때 그 가족들이 느끼는 충격은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 아이, 자기 엄마 그리고 뭐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병원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무차별적으로 극단 그러니까 죽이겠다 뭐 그냥 그 말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 그 편지 전문을 좀 저희가 드려서 미리 보셨죠? 네 저 의도와 심리 좀 분석을 하고 가야겠네요. 네 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요구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좀 맞춤법도 많이 틀리는 걸 보면은 어쨌든 감정에 완전히 휩싸여서 분노와 어떤 뭐 그런 말할 수 없는 공격심 뭐 이런 거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섭습니다. 읽기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남성은 이수진 원장에 대한 어떤 마음이 감정이 전혀 갈아앉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나 옆에 병원 근처에 있어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다가도 또 지금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협박과 요구로 이렇게 퍼붓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집착의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교도소에 수감된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이 스토킹 스토커였어요. 이수진 원장을 상대로 스토킹을 했던 그 이유 시작을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시작도 좀 무섭고 황당한데요. 이 남성이 이수진 원장의 그 일상사진이라든지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계정 SNS 계정과 메시지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서로 여보 전화줘 사랑해요 이런 메시지를 막 주고받으면서 마치 연인이 할 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이요. 이수진 원장의 SNS 계정이 아니었고 사칭 계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로맨스 스캠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남성은 지금까지도요. 그게 이수진 원장과 자기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협박 편지 내용도 살펴보면 SNS를 도용당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나한테 로맨스 스캠 한 거 너잖아. 나한테 그걸로 사기 치려고 했잖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원장하고 이 사람이 처음에 연인처럼 이걸 주고받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로맨스 스캠, 그 장난에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여전히 사실로 믿고 야, 너 나한테 사기 치려고 그랬잖아. 너 나하고 한참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하면서 혼자 이렇게 급발진을 했던 상황인 듯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수진 원장, 그 스토킹을 막 당했을 당시 얼마나 참 힘든 상황이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인스타로 DM을 한 995번 정도로 계속 저랑 지인 포함해서 다 보냈고요. 저희 딸한테도 DM을 보냈고요. 저희 딸 남자친구한테도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러고 치과로 협박평지 그거 저희 직원이랑 저랑 저희 가족 다 죽이겠다고. 지금 5월이면 풀려나거든요. 그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평지를 보낸 마당에 5월이 다가오니까 되게 무섭죠. 소장님, 수감되기 전에 거의 천여 해에 가까운 SNS 이 정도면 거의 폭탄인데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하루에 대여섯 통씩 보낸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날 떠나지 말아요.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기를 쳤다. 로맨스 스캠에 당했다. 너희 가족도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수진 원장이 치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딱 SNS로 여보 나야 나, 치과 앞이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SNS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수진 원장 굉장히 솔직한 성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다 라이브로 내보냈나 봅니다. 그랬는데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갑자기 가는데 뒤에서 이수진 원장 이러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도망갔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병원에서 화장실 갈 때도 무섭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무섭고 집에 갈 때도 무섭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항상 휴대폰에 112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급하면 누른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승희 의원님, 이 정도면 이수진 원장 본인보다 아까 그 편지에서도 보면 이 친척들 다 죽일 거야. 이런 거 보면 이 원장 혼자만 시달렸던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반려견이 있었는데 그 반려견을 흔히 말해서 납골당에 죄송합니다. 반려묘를 이제 납골당에 갖다 놓았는데 그 납골당까지 찾아갔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딸은 펑펑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 납골당 사진이 나가고,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저 파란 옷 남성이 그 스토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폭을 풀어 딸과 딸의 남자친구를 쫓아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인데 딸의 남자친구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가족들과 전체에 대해서 복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제일 처음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킹 처벌법의 잠정 조치 4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개월 동안 유치할 수 있는데 그 유치로 이 사람의 신병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때서야 구속이 되었고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이 기자가 말했다시피 구치소에서 A4 용지 2장짜리 협박 편지를 저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스토킹들이 그 안에서 문자를, 편지를 썼을 때 물론 비밀은 보장돼야 되겠지만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편지 정도는 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 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몇 년 선고 나왔습니까? 5월이라 했죠.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된 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긴 한데 또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상급입니다. 상급.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징역 1년이 선고를 했는데요. 문제는 글쎄요, 5월 달 이후에 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지적장애 3급이면 초등생 정도의 어느 정도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로맨스 스캠을 당한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조금 의심스럽네요. 내가 왜냐하면 한 여성이 다른 여성으로 나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얼만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로맨스 스캠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좀 찾아내서 이 사람에게 인식시켜주는 이 사람은 이수진 원장이 아니었다. 이런 걸 좀 설명해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판사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왜 스토킹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외로워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울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자기한테 형이 불리한 형은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자기만의 공간으로 와서 혼자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 여자가 나를 이제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스토킹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달래도 좀 어렵고 강력하게 나가도 어려운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보복 협박 혐의 관련 첫 공판은 3월에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수진 원장은 처벌이 좀 세게 들어가서 형이 좀 세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